가창력이 뛰어난 6명 주인공의 무대로 주목되는 뮤지컬 6가 시카고를 찾아왔습니다. 6번 결혼을 한 영국의 왕 헨리 8세의 6왕비들의 외침이 흥미롭게 펼쳐지는 뮤지컬입니다. 박원정 PD가 주연 배우를 만났습니다. 16세기 영국왕 헨리 8세의 6왕비들의 거침없는 이야기 뮤지컬 6. 한 달 반의 스케줄로 시카고에서 인기리에 공연되고 있습니다. 토비말루와 루스모스가 음악, 가사, 극본을 쓰고 2017년 영국에서 첫 선을 보인 후 2019년 시카고에서 북미 초연을 장식한 작품입니다. 80분 길이의 비교적 짧은 뮤지컬이지만 콘서트를 방불케하는 에너지 넘치는 무대는 관객을 뜨겁게 흡입합니다. 6는 2022-23년 브로드웨이 시즌에 톤 이상 8개를 포함 23개의 각종 뮤지컬상을 휩쓸었고, 오프닝 나이트 앨범은 빌보드 캐스트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발매 첫 달만 600만 회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엔 베스트 뮤지컬 앨범으로 그래미상도 수상했습니다. 뮤지컬 6의 이야기입니다. 뮤지컬 6의 시카고 공연이 펼쳐지는 제임스 앰 네덜란더 극장. 드레스룸에서 만난 배우 다니엘 멘도사. 그는 네 번째 왕비 클리브의 에나 역을 맡고 있습니다. 매우 입체적인 표현력으로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죠. 앨범의 에나의 클리즈 앰 네덜란더 극장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짧은 결혼식일 것 같다. 그녀는 정말 빠른 결혼식일 것 같다. 그런데 그녀는 많은 돈을 받았다. 그녀는 이 문화의 정체성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멋진 결혼식일 것 같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정체성을 받았다. 우리의 작가가 우리의 정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권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악랄한 얼굴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저는 제 제 favor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는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특히 안나의 글비스 여섯 왕비 역의 배우는 각각 인기 싱어들의 노래 스타일을 차용하는데 다니엘은 핑크를 모델로 거침없는 에너지의 가창력을 자랑합니다 뮤지션 출신의 다니엘은 노르웨이 크루즈의 6, 천안문, 렌트 등 뮤지컬을 통해 활발한 공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한편 마치 아이돌 공연을 방불케 하는 6는 독특하고 화려한 의상도 볼거리입니다 필리핀 개인 다니엘이 주연으로 서는 뮤지컬 6는 아시안, 백인, 흑인, 라틴계 등 다양한 인종을 주연으로 내세우고 무대 위 밴드까지 캐스트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됐습니다 To encourage ourselves to speak up in any setting and that we have that, we do have that 뮤지컬 6는 영국을 필두로 미국,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등 나라에서 공연됐는데 작년 3월엔 한국에서 전원 한국인 캐스트로 공연을 해 큰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500년 전 왕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21세기 여성들의 파워로 승화되는 뮤지컬 6의 북미투어 시카고 공연은 7월 14일까지 시카고 다운타운 소재 네덜란더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1, 2, 3, 4, 5, 6